빔 에디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치 앤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고편 첫 시간에 서치에 대해서 일부 배웠죠.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요. 패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것과 같이 서치는 커맨드 모드에서 슬래시 하면 서치 모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찾고 싶다. 그럼 예를 들면 헬로를 찾고 싶다. 헬로 하면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헬로를 다 찾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찾아진 서치된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하이라이트 모드라고 하는데요. 지금 서치 하이라이트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서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여기 Set No Highlight 하면 싹 지워지게 됩니다. No Highlight는 여기 있죠. No Highlight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치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문자 월드를 찾아라. 그러면 안찾죠. 근데 대문자까지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 대소문자 구문 없이 찾고 싶다. 그랬을 땐 Set Ignore Case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치 할 때 월드만 찾아도 대문자 W로 시작한 월드도 찾습니다. Set Ignore Case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치는 슬래시 하고 물음표는 백워즈 서치 그냥 슬래시는 포워즈 서치 아실 텐데 슬래시 한테면 O 하는 게 있습니다. 제 위치가 마우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서치 월드를 찾는데요. 슬래시 넷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번 건너뛰고 다섯 번째를 찾습니다. 여기 프로그래밍이 많죠. 서치 프로그래밍이 많은데 옵셋이 셋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 개씩 건너뛰습니다. 넥스트 하면 또 세 개를 건너뛰고 넥스트 하면 또 세 개를 건너뛰습니다. 셋씩 셋씩 건너뛰고 하면서 하는 것. 슬래시 O 그다음에 물음표 O는 반대로 뒤로 백으로 가면서 세 개씩 건너뛰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샵과 스타를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다고 그랬죠. 라인에 가서 스타 하면 라인 다 쳤습니다. 그리고 넘버 하면 넘버에서 스타를 치면 넘버를 다 찾죠. 그리고 샵은 뭘 찾냐면 백으로 쳤습니다. 샵 하면 계속 이렇게 백으로 가는 거죠. 방향만 틀지 샵과 스타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G샵과 G스타가 있습니다. G샵과 G스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헬로가 있죠. 헬로. 헬로에서 스타 치면 네 헬로를 다 찾습니다. 그런데 헬로가 단어로 떨어진 것만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 프린트 헬로 메이크는 못 찾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G하고 스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로도 떨어지지 않은 것도 다 찾아 냅니다. 그게 G샵과 G스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D와 G 대문자 D가 있는데요.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이거에 선언을 찾고 싶다. 선언을 찾고 싶다 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ODD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함수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이 함수를 쓰는데 펑크2였죠. 펑크2를 찾고 싶다. 그랬을 때 GD 또는 G 대문자 D 합니다. 그 함수의 정의로 가는 거죠. 로컬 데피니션은 뭐냐면 예를 들면 O, O, Integer, I, Bell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 I, Bell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랬을 때 G, D 하면 로컬 데피니션으로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명령은 Substitution 입니다. 이거 S 명령은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어떤 단어에 가서 S 누르면 이제부터 그 글자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여섯 글자니까 6S 하면 여섯 글자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나는 넘버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 그리고 ES를 딱 누르면 6S, 여섯 글자를 Substitution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령어로 처리하는 겁니다. 명령어로 처리할 때는 Command 모드로 떨어져 있죠. Colon 치고요. 여기서 Range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Range를 안정하면 그 현재 커서가 있던 라인에서 실행합니다. S 한 다음에 찾을 단어를 씁니다. 헬로를 찾아서 하이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헬로를 찾아서 하이로 바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현재 줄에서만 작동을 했죠. 그런데 지금 헬로의 하이라이트가 됐죠. 그러면 Next 하고 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 반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새로운 라인에 가서 이렇게 가서 S 하고 엔터 칩니다. 이거 되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반복해서 25번 줄부터 37번째 줄까지 그죠. 밤 S 해라 그러면 헬로가 하이로 바뀌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헬로 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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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현재 줄에서 rang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줄에서 콤마 더하기 다섯 줄 현재 줄에서 다섯 줄까지를 s hello 를 찾아서 하이로 바꿔라 하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뒤에 있는데 헬로는 안 바뀌었죠. 그러면 언도 하고 이거를 다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콜론을 치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이전에 했던 명령이 됩니다. 여기 옵션을 하나 추가합니다. 옵션 중에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g 가 있습니다. all 나타나는 그 란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하고 g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다시 콜론 하고요. with 명령에 옵션 중에 confirm이 있죠. 여기다 g c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바꿀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 바꿀래. yes no yes yes no yes yes no 로 선택해서 배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언도하면 원래대로 하나씩 하나씩 돌아갑니다. 그 외에도 그 외에도 뭐 케이스를 ignore 해라 그러니까 대소문자 가리지 말고 바꿔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패턴으로 서칭을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요걸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사람 이름이 쭉 있구요 뭐 전화번호가 쭉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뭐 소속이 있는 이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le e 를 찾고 싶다 그러면 le e 하면 찾아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치 하이라이트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찾는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소문자 le e 를 찾고 싶다 그럼 소문자 le e 하면 소문자 le e 를 찾겠죠. 엔터를 치면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대문자 le e 하고 엔터 치면 들어가구요. 커서 위치에서 n 을 누르면 계속 이 로프를 돌면서 계속 다음 걸 찾습니다. 그 전 걸 찾고 싶으면 shift n 대문자 n 을 치시면 다음 걸 찾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서치가 가능합니다. 어 이 서치 방식을 regular expression 이라고 하는데 regular expression 은 다른 강의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저 소프트웨어 툴 타임에도 학생이 만든 정규식 regular expression 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 쉽지 않은데 제가 regular expression 을 써서 search 을 하는 것을 다 가르쳐 드릴 순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캐릭터 코드는 점 인데요.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search h 를 선택하고 점 점 점 하면 보시다시피 h 를 시작하고 글자가 네 글자인 것들을 찾습니다. k 를 시작하고 두 글자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 k 하고 점 점을 치면 k 로 시작한 두 글자를 찾습니다. 모든 캐릭터를 잘 찾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스도 찾습니다. 그 다음에 start of line end of line 인데요. start of line은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입니다. 시작하자마자 h 를 시작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찾겠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찾는데 어 중간에 라인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있는 것 또는 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런게 있습니다. 라인의 끝은 달라라고 그랬죠 네 습관적으로 편집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맨 끝에 가서 a 에서 그냥 바로 여기서 줄바꿈을 해야 되는데 한 줄을 이렇게 한 칸 빈칸을 띄우고 어 이렇게 줄바꿈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나중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서치에서요. 빈칸 다음에 빈칸 다 찾죠. 라인의 끝 머리 있는 데가 어디냐. 이것도 꽤 많이 있네요. 그러면 딱 엔터를 치고요. 그럼 거기서 x 로 한글 써주십니다. 그 다음에 next 하면 다음 걸 찾고 x, next, x, next, 점을 하면 이전에 했던 명령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배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겠죠. 서치 하고요. 제가 한 줄을 이렇게 5 하고 비워 놓겠습니다. 그러면 서치 하고 새 라인이 시작된 다음에 바로 끝난 라인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엔터 치면 여기 나왔죠. 여기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빈 줄을 찾겠다. 그러면 서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배우셔야 되는데 왼쪽 곡선에 오른쪽 곡선은 단어 단입니다. 단어. 그러니까 앞뒤로 새로운 라인이라든가 빈칸이라든가 탭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시작되는 시작되는 서치를 하는데 여기서 서치를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꺽쇠가 그냥 꺽쇠가 아니고 이렇게 백슬래시를 쓰고 꺽쇠를 써야 됩니다. 백슬래시를 쓰고 꺽쇠를 쓰고 네. 그러면 단어의 첫자를 모두 찾죠. 거기에 예를 들면 h로 시작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단어 처음에 h로 시작하는 걸 찾죠. a로 시작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단어 시작에 a로 시작하는 걸 찾습니다. 그리고 a, j, o, u로 끝나면서 단어가 끝난 것을 찾아라. 그럴 땐 단어가 끝난 것까지 찾게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 스페이스 캐릭터인데 그리고 대문자 s는 논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backslash s 하면 빈칸을 다 찾습니다. 그리고 backslash 대문자 s 하면 빈칸이 아닌 곳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빈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탭을 하나 인서트해서 탭을 하나 두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슬래시 해서 검색을 하는데 backslash 스페이스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를 다 찾죠. 이렇게 다 찾습니다. 그런데 탭과 스페이스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le인데 le인데 010 핸드폰 번호가 있는 걸 찾고 싶다. 그럴 때는 search에서 le 하고요 한 칸 띄고 010 했는데 여기 탭을 넣는 곳은 찾지 못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여기를 그러면 여기다 탭을 넣으면 되나? 내 탭을 넣는 순간 ctrl i를 찾죠. 탭을 한번 더 누르면 찾죠. 010 네 여기 하나 찾네요. 그러면 아까 있던 스페이스 떨어진 걸 못 찾죠. 이럴 때 어떻게 쓰냐면 le 한 다음에 backslash s 하고 그 다음에 010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탭을 두 개 넣었죠. 두 개 넣었으니까 여기를 또 못 찾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나중에 배우실 텐데 여러 개라는 걸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가 여러 개다 그랬을 때는 backslash plus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 개가 반복됩니다. 반복에 대해서는 또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010을 찾으면 이렇게 010을 다 찾죠. le인데 010 핸드폰이 있는 사람을 찾는구나. 그러면 지금 탭이 있는 곳이 불편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earch 탭 해라 엔터 치고요. 이거를 change word 해서 한 칸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next 하고 점 하면 전부 스페이스 한 칸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배웠습니다. d는 digit입니다. non-digit, digit. d는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backslash d는 슬래시 하고요. 숫자 세 개가 연속 있는 걸 찾고 싶다. backslash d, backslash d, backslash d 이러면 숫자 세 개가 있는 걸 연속으로 찾습니다. 어? 네 개도 찾았는데요. 그렇죠? 네 개도 당연히 찾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ackslash d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꺽셀 열고 세 개 backslash 꺽셀 열고 세 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 자리를 다 찾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non-digit는 아 숫자를 찾을 때는 backslash d 구나 라고 하시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x digit non-actal non-actal non-actal는 16 진수로 되어 있는 걸 찾습니다. 예를 들면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16 진수 같은 걸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0x ff00 이렇게 하면 만약에 16 진수를 찾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backslash x 하면 16 진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걸 다 찾습니다. 그러니까 012부터 시작해서 a 부터 f 까지를 다 찾겠죠. head of word character는 어떤 단어의 단어의 첫 글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 하면요. 네. 워드를 다 찾게 되죠. 아닌 것을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어에 head가 되지 못한 것들 빈칸이라든지 숫자들 이런 것들은 빼게 되죠. 그리고 파일네임은 파일네임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printable 인쇄가 되는 캐릭터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printable 아닌 글자는 어떤 거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하늘색으로 꺽쇠하고 g가 들어있죠. ctrl z 입니다. 그러면 어? 이런 글자들은 어떻게 집어넣나요? 어떻게 넣었나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인서트 모드에서 이 지난 시간 인서트 모드 시간을 배웠습니다. ctrl v 하면 이제부터 넣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 글자가 ctrl h 아 죄송합니다. shift h 를 눌렀네요. 다시 할게요. 인서트 ctrl v ctrl h 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ctrl h 가 들어갑니다. ctrl g 아 인서트 모드에서 다시요. 인서트 모드에서 ctrl v ctrl g 합니다. ctrl v 를 안 넣고 그냥 ctrl g 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ctrl g 를 여러 번 눌렀는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ctrl g 를 넣고 싶으면 ctrl v 한 다음에 ctrl v 한 다음에 ctrl g 를 눌러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ctrl g 같은 캐릭터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나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서치해서요. ctrl g 하면 어? 안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똑같이 ctrl v 해주고요. ctrl g 를 눌러줍니다. 그럼 ctrl g 를 찾았죠. 그러면 ctrl g 를 찾았으면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어. x 하면 지워지겠죠. next x x 그렇죠. 그런 다음에 ctrl h 도 지워보겠습니다. x 해서 지워보겠습니다. word 캐릭터는 word 를 찾습니다. word 캐릭터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word 캐릭터로 잡히죠. 그 다음에 나는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만 찾겠다. 그러면 slash a 하면 됩니다. 그럼 숫자는 빠지겠죠. 그런데 이제 숫자가 아닌 것은 이게 대부분 regular expression 에서는 대문자는 not 입니다. 그리고 소문자는 그걸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대문자 a 하면 숫자가 아닌, 알파벳이 아닌 것들이 되겠습니다. upper case, lower case, non upper case, non lower case 입니다. 그러면 upper case 면 대문자 겠죠. 그죠. 그럼 non upper case는 뭘까요. 네. 대문자가 아닌 모든 것들. 숫자, 기호, 소문자. 그죠. lower case 은 l. 그 다음에 대문자 이름은 non lower cas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dentifier keyword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k 하면 키워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습니다. 그 다음에 identifier로 치면 identifier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 때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래밍 하실 때 이거는 이것에 해당되는 identifier들을 찾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옵션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탭을 찾을 때 여기서 그냥 search tab 해도 찾을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backslash t 하면 탭을 찾습니다. 지금 탭이 없기 때문에 탭을 하나 넣어볼게요. 인서트하고 탭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탭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럼 탭을 찾죠. 슬래시 backslash t 를 찾아라. 또는 backslash t 를 찾아라. 그러면 탭이 두 개 있는 걸 찾겠죠. 네. 그 다음에는 quantifier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quantifier 는 반복한다던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7을 찾는데 7이 반복된 걸 찾아라. 그럼 7이 star 입니다. 어? 그래서 다 선택되죠. 여기 star 를 보시면 매치 0에서 무한대 까지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7이 없는 경우도 선택을 하기 때문에 7 star 는 쓰기가 어렵죠. 어? 그러면 7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는 어떻게 찾나요?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7 7 star 해도 되고요. 그럼 7 7 7 7을 찾죠. 또는 7 하고 backslash 플러스 합니다. 그러면 7이 반복되는 걸 모두 찾습니다. 제가 이제 찾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7 7 7, iniТ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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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가 아니라 스타가 아니라 스타가 아니라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서치 7이 7인데 7이 백슬래시 가로열고요. 4개부터 10개까지 사이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그러면 4개부터 10개까지를 찾습니다. 찾아진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4개부터 10개까지를 최대한으로 해서 찾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딱 4개만 찾아라. 그러면 어떡하냐? 슬래시 7 하고요. 이렇게 하고 백슬래시 하고 4개짜리만 찾아라. 4개짜리를 찾습니다. 어? 4개짜리 말고도 다 찾는데요? 네, 다 찾습니다. 여기 왜냐면 여기 7777이 있고 또 7777이 있으니까 4개를 찾는 거죠.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패턴을 그루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 그루핑하는 걸 먼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꼭 브라켓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것 중에 어떤 거라도 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치 하는데요. A나 또는 H나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들을 찾아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H를 찾죠. 가로를 닫는 순간에 찾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문자를 다 쓰고 싶으면 A부터 Z까지 쓰나요? 그런 게 아니고 A 마이너스 Z 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대문자에서 A부터 Z까지 하면 대소문자 Z가 다 나옵니다. 대문자 Z까지 하면 A부터 대문자를 다 찾죠. 대문자를 다 찾는다. 그리고 대문자하고 마이너스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도 찾는데 여기 마이너스도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다가 점이 들어간 걸 찾고 싶어요. 점은 아까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네. 어떤 글자든. 그래서 점을 진짜로 쓰고 싶으면 백슬래시 점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문장이 점이 없네요. 제가 점을 몇 개 넣어보겠습니다. 점. 네. 여기다도. 어편드 점 할게요. 그러니까 점도 같이 찾죠? 슬래시 해가지고 점 하면 모든 글자를 찾는 거예요. 난 그게 아니라 딱 그 점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를 찾고 싶다. 그러면 백슬래시 점 하면 점이 들어있는 진짜 캐릭터들을 찾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L, E, E라고 소문자를 찾았더니 이게 나오고요. 대문자 L로 시작하는 L, E, E를 찾았더니 저걸 찾았어요. 두 개 무시하고 대소문자 무시하고 다 찾고 싶을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백슬래시 C 합니다. 백슬래시 C 하면 대소문자 가리지 않고 다 찾습니다. 대문자 C 하면 대소문자를 가립니다. C는 ignore를 하고 대문자 C는 대소문자를 가려서 서치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패턴을 그루핑하는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하게는요. and or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or가 있죠. 백슬래시 or 하면 or가 찾아집니다. search, kim하고 백슬래시 or, li를 찾아라. 그럼 kim과 li를 다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nd가 있는데요. and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 조건에 예를 들면 여기 그게 identifier 였으면 좋겠고 어떤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러 조건들의 and 조건으로 찾고 싶을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로를 넣으면 번호가 매겨진 그룹의 패턴이 하나의 아톰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름과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이 있고 성이 있죠. 그걸 저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앞에 있는 이름을 찾아야 되겠죠. 찾는 방법은 단어의 맨 처음에 시작하고요. 얘가 이름이니까 대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를 시작해서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 이름들을 다 찾았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런 숫자들은 안 찾았네요. 그리고 나서 한 칸 띄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한 칸 띄고 나서 역시 대문자부터 소문자까지 백슬래시 플러스 하면 반복되죠. 두 번째 거 찾았습니다. 다 보니까 잘 찾았네요.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가로로 그룹으로 묶습니다. 가로로 그룹으로 묶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묶고 이렇게 가로로 묶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를 묶을 때 실수했는데 이게 이제 백슬래시 가로입니다. 반드시 백슬래시를 넣어줘야 되고 여기도 백슬래시를 넣어줘야 되고 백슬래시를 넣어줘야 되고 백슬래시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찾죠. 그러면 이렇게 찾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하고요. 편집해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줄부터 끝에 줄까지 그죠? 그런 다음에 Substitute 그 다음에 복사한 걸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ubstitute 다음에는 슬래시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슬래시 하고요.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백슬래시 2 백슬래시 1 하고 바꾸고 이 사이에 스페셜 써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엔투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네 아까는 이름성이었는데 성이름으로 자동으로 쫄깃바뀌게 됩니다.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면 여기서 콜론 치고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전에 했던 명령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Substitute를 하는데 가로를 이렇게 넣으면 여기 보시다시피 패턴이 그루핑이 됩니다. 그루핑이 돼서 가로를 열고 닫고 할 때마다 이게 1번 그룹 2번 그룹이 됩니다. Substitute를 하는데 슬래시 슬래시를 이 부분을 이걸로 하는 거죠. 이걸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2번 그룹하고 1번 그룹하고 순서를 바꾼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부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서치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서치 조건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하기에는 너무 너무 많습니다. 여기 표에 보여드린 것도 굉장히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여기 헬프들 제가 넣어놨죠. 헬프 매직 헬프 패턴 이런 것들을 쓰시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론에 콜론에서 헬프 한 다음에 패턴 하면 패턴을 만드는 매뉴얼들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